지금까지 우리가 예시를 통해 살펴본 자동차의 주행은 직선을 따라 주행하는 것입니다.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주 직선으로 고정한 길을 따라서 쭉 가면서 2000m 간격으로 점을 쿵쿵 찍는 것이 경기 내용이죠. 옆길로 빠지는 경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오직 직선, 1차원, 1D 스페이스를 주행하는 경우였는데 그렇지 않고 상식에 좀 더 가깝게 얘기하자면 2차원 공간에서 주행한다면 그럴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 특히 지금 보면 스테이트 벡터가 디메이션이 두 개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2차원 공간 X, Y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X 있고 X 프라임 빌라스티가 있고 Y 좌표가 있고 Y 빌라스티의 좌표가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이 4개로 이용해서 어떻게 스테이트 매트릭스, 스테이트 벡터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.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성이 되는데 그럼 스테이트 매트릭스 트랜지션은 이것을 말하는 게 F, F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. 그래서 F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. 이게 퀴즈입니다. 그러니까 스테이트 벡터를 지금까지 이거는 1차원 공간 원 디메이션을 스페이스에서 가정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투 디메이션을 스페이스를 가정했을 때 스페이스 벡터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F를 작성하는 것이 퀴즈입니다.